댄스 실력입니다. 우리 양궁 님. 과연 어떤 춤이 나올지. 음악 주세요. 소녀시대. 여기까지. 잘하셨습니다. 재밌네. 재미있어요. 나 진짜 모르겠다. 위탄 같은데 위탄. 위탄 쪽 같아 위탄. 그런 거 같아. 마지막 개인기는 500원 님 비트박스입니다. 비트박스. 들려주세요. 쓰러질 것 같아. 잘합니다. 잘합니다. 혹시 우리 양궁 님 비트박스에 맞춰서 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요. 단번에 승낙. 좋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비트박스 춤 추신다니까.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비트박스 주세요. 이거 은근히 중독성 있네. 괜찮은데? 이거 은근히 중독성 있어. 어머, 괜찮아. 이거 좋다. 괜찮아. 매력 있다, 매력 있다. 엉덩이는 아주 잘 빼네요. 엉덩이가 저만큼 빠지네요. 그러니까. 최대한 뺀 거예요, 그게? 그렇죠. 조금 뺀 거예요? 더 뺄 수 있어. 아주 빼면 어떻게 되나? 그건 좀 궁금해서 그래. 한 번만 좀 보여줘 봐. 조금 뺀 거예요? 한 번만 좀 보여줘 봐. 조금 뺀 거예요? 더 뺄 수 있어? 더 뺄 수 있어? 비트박스 다시 한 번. 한 번만 더 빼줘. 다 빼야죠. 안 빼려면. 비트박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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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쪽으로 돌아, 돌아, 돌아. 이쪽으로 보여줘. 그렇지. 어, 많이 뺀다. 어, 많이 뺀다. 어, 많이 뺀다. 그렇지. 어, 많이 뺀다. 어, 많이 뺀다. 어, 많이 뺀다. 야... 네, 네. 됐습니다. 아유, 아유, 수고했어. 수고했어. 어, 진짜 많이 뺐어요. 자, 락커 중에 허리가 많이 빠지시는 분. 이야... 두 분 찾으시면 되는데. 흥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요. 아유, 누구지?